했다고 했다고! 솔직하게 얘기를 해! 나 아니라고! 너 이 개의석 이름 진짜 싫어!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라입니다. 자 오늘은 툴기네 집 앞에 와있는데 오늘의 콘텐츠는 툴기랑 송룡이의 핸드폰의 이름을 서로 바꿔서 제가 싸움을 붙일 겁니다. 아주 치밀하게 둘의 싸움을 지켜러 가시죠. 툴기야. 어 뭐야 형 왔어? 야 너 그 공과금 그거 납부하는 거 했어? 응? 공과금 그거 자동이체 안 했는데? 할 줄 몰라 형이 해줄 수 있어? 체크아웃도 그거 안 했어? 응 에휴 하라니까 진짜 비번 뭐야? 비번 성의 좀 해줘 아 성룡 아 성룡 아 돈 아프라니까 돈 너 입금했어 그때 그거 놀러 간 거? 아 준다니까 왜 자꾸 어 갑자기 언제 왔어? 다 짜 앗 알았어 내가 줄게 들어가 빨리 아니 그니까 오 다 짜고 자 핸드폰 깬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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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도 없어 아 줘 내가 뭐 안 주냐고요 없어 너 돈 입금할 때까지 안 줄 거야 아 진짜 준다니까 왜 그러냐 둘기야 일로 와봐 어 아니 그럼 내 핸드폰 뺏어갔어 몸 안 줬다고 아 좋아 내 핸드폰 전화줘 전화해봐 야 둘기 왜? 일로 와봐 왜? 와 이 새끼 일로 와봐 아 왜?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왜? 왜? 이게 뭐야? 어 어 어 존나 더러운 벌레새끼 왜 이렇게 저장해놨냐 나를? 이게 누군데? 이게 누군데? 뭘 이게 누가 뭐라는 척하지만 나잖아 존나 더러운 벌레새끼 내가 했다고? 아 이 새끼 진짜 존나 아프네 왜 저장을 그렇게 해놨냐 아 이 새끼 또 왜?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지랄하지마 아 니가 저장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존나 더러운 벌레새끼 이 말 진짜 아니 나 아니라니까 뭔 소리야 야 내가 들어보고 얼마나 들었다 그러냐 아 왜 이러냐 아니 어떻게 아니 뭐 아니 나 뭘 아니야 니 핸드폰인데 존나 여기에 저장이 돼있는데 아니 이름은 존나 재밌네 근데 나 아니야 지랄하지 아 아 이 새끼 나 깜짝 놀랐네 전화하니까 존나 더러 나 아닌 줄 알았어 아니라고 뭘 아니야 씨 침이 떼지마 아니 존나 더러워는 봤는데 벌레새끼는 내가 안 했 아니 왜 이러냐 아니 근데 진짜 나 아니라니까 왜 그래 아니 아니 내가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아니 뭐 말이 더럽긴 한데 아니 아니라니까 내가 니가 아니면 누나 나는 다 이름으로 전화해 여기 봐 근데 다 이름이 왜 나만 굳이 존나 더러운 벌레새끼라고 그 심지어 또 길어 아 그냥 별명이라 생각내라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나 그런 별명은 처음 들어봐 대만하면 살면서 어떤 별명이 있었는데 존나 더러운 그 벌레새끼는 아니었어 아니 어떤 별명이 있었는데 우리 어떤 별명이 작대현 잘하지만 뭔 작대현이야 김내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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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빠진 유아인 야 이건 들어봤어도 아 침치잖아 아 더럽게 왜 이래 존나 더러운 새끼 맞네 침을 왜 그래 튀기냐 아 나 진짜 어이가운데 나 아니라고 그럼 너가 아니면 누군데 아 아이씨 너가 더럽게 침을 왜 튀기냐고 아 그러니까 너가 아니면 누군데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데 변명하지마 너가 죄송해놓은 거야 너의 핸드폰에도 아니 나 아니야 그럼 누가 아니라고 숙져먹고 했어? 너는 맨날 거짓말해 맨날 왜 했다고 했다고 야 솔직하게 얘기를 해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고 너 이 개의석이라면 진짜 싫어 침 좀 가만히게 해라 그러고 존나 더러우니까 너 아가리 안 닦았잖아 아 너무 시끄러 뭐해 형 아니 형 입금했다 입금했어 아 이건 진짜 안 넌 진짜 안 그래 따지면 형은 나 멀어져다는데 나는 닭등기라고 자사가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봐봐 뭐야 갑자기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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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나 아니야 난 닭돌기랑 운명이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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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5등실이야 3등실은 뭔데 머리가슴배야 뭐야 개미새끼야 뭔데 그러면 상 빼고 그냥 너 등신이야 그냥 아니 등신을 하려 왜 3등실이냐 어? 진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도 내가 안 했다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좀 나 해 난 닭돌기로 해놨어 아니 이게 말 더 심한 거 아니냐 3등실 ㅈ만난 개새끼 3등실 ㅈ만난 개새끼는 그나마 안 거야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 뭐? ㅈ만나 더러운 벌레새끼? 더럽긴 하잖아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심각한 욕이야 차라리 난 틀린 말이라도 안 알지 왜? 난 틀린 말이라도 안해 형 더럽긴 하잖아 안 더럽다 지금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개 ㅅ같은 소리 4월에 너 얼굴이 왜 그렇게 퍼석 퍼석 부시럭 부시럭 거리냐 아 입냄새끼야 아 입냄새끼야 이상하지마 어떻게 입냄새가 위로 올라가냐 삼등실 개새끼 되는 소리를 내놔 개새끼야 차라리 아이씨 아침부터 화따새끼 하네 왜 자꾸 뭘 아침인데 오늘 아침이야 그럼 저장을 똑바로 해 맨날 늦게 자니까 지금이 아침인 줄 알지 뭐 아이씨 아이씨 3등실 개새끼 꺼져라 이 돼지새끼 벌레새끼 아아 진짜 아니 그래도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아 핸드폰 이름 저장을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 나도 로맨이 형도 바꿔 아 난 황쿠키 나는 좋게 바꿀게 요기 형도 좋게 바꿔 아니 밀빵 갈치하고 하자 바꿔 나는 팩트로만 바꿨다 나도 팩트해 줘봐 내가 전화를 해볼게 전화해 입냄새 1인자 아 이거는 팩트잖아 입냄새 1인자 형의 1인자잖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넣어 입냄새 1인자라고 하잖아 알잖아 형도 전화해봐 나도 형 별명 바꾼 거 있으니까 뭐야 앙리 3개 소중이 1mm? 앙리 3개는 맞는데 소중이 1mm는 뭐냐 형 목욕장 가면은 여자가 들어온 줄 알고 남자들이 착각하잖아 소중이 없어가지고 야 이 개 이 새끼야 소중이 1mm가 뭐야 이 변신아 뭐 길게 쳐준 거야 원래는 아예 안 보이는데 아니 깔을 수도 없고 이게 1mm야 이게 1mm야 어디있냐 도대체 1mm야? 지금 형 X밖에 안 보여 아아 철학 아아 입냄새 1인자 무슨 소리야 요즘 병원 다니는 거 아니냐고 지금도 나는데 1인자인데 형도 그럼 아예 없잖아 서로 바꿔줄게 야 우리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 좀 그래도 좀 해줘 아이 뭘 아 하트가 어딨어 난 바꿨어 됐어 이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쁜 거니까 너부터 얘기해 봐 너부터 얘기해 봐 아니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서로 써 그냥 뭐로 바꿨는데 나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 어 사랑하는 용이형 봐봐 오 좋다 오 형이 가자 아니 형이 직접 확인해 그러면 입냄새 송경 다음 2인자 아 제발 아 맞잖아 아 아 아 아 거잖아 아 아 아 아 pren 아 세 purposes 아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